아버지 제가요 재성애 아저씨 감옥에 보냈어요 이제 두 명 남았어요 그것도 조만간 시작하려고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아버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들어가볼게요 아버지 네? 아버지 아버지 아직 몰라고 아 목소리 많이 늙으셨다 우리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끝까지 사기처사 반드시 징수한다 384기동대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OKCN 끝까지 끝까지 드러 Overwatch